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의 관심과 그리고 기도 이런 덕분으로 지난 한 17일 동안 미국을 잘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그냥 단순한 가족 방문이 아니라 2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 동안 미국의 조지아주 애틀란타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성경 강연회를 갖게 됐습니다 미국의 남침례교회에 속한 Sunrise Baptist Church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해오름 침례교회예요 해오름 침례교회 홍문공 목사님, 사모님, 여섯 명의 성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년 전에 제가 늘 겨울이 되면 미국을 방문합니다 제 딸이 미국에 있고 손자, 손녀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한 번은 방문을 하게 되는데 제 딸이 클리브랜드에 살고 있어요 클리브랜드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신 홍문공 목사님이란 분이 내가 오랫동안 클리브랜드에서 목회했는데 클리브랜드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격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메일을 보내오시고 연락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글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럼 글 오면 거의 답을 안 하거든요 바빠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미국 가면 너무 피곤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할 그런 사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클리브랜드 이야기까지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젊은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40, 50대 되신 목사님인가 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이 애틀란타에 초청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신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50대가 아니고 한번 틀어주세요 목사님의 목사님의 목사님이 Una의 이름과 대신음으로 몇 세신지 아세요? 84세 저보다 20살이 많은데 이번에 갔더니 놀라운 걸 또 알게 됐어요 용현동을 아냐 그러더라고요 용현동은 제가 살던 데고 용현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용현 감리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제가 용현 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제 아버지가 거기 장로로 있었고 본인이 제가 태어나던 때 19살 됐을 때까지 그 교회를 다니고 해병대를 가고 그 이후로 미국에 오고 이렇게 돼서 여기를 떠나게 됐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22년 동안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평생토록 다닌 교회가 용현 감리교회인데 용현 감리교회에 청년부 이런 활동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난해 돌아온 이후에 이메일 카톡 등이 오가며 모든 일정이 구체화되고 이번에 방문하게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많은 걱정을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부부 둘하고 여섯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목사님을 모시고 이런 집회를 한다고 하고 그러는데 참 사실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노래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들으려고 오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또 저는 가서 말씀 전하면 되지 500명이 오든 5명이 오든 말씀 전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번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협의를 하고 한영 성경 300부, 그 다음에 재림과 휴고 바로 알기, 칼빈주의 바로 알기, 개혁 성경 분석 이런 거 다섯 종류의 책을 300부 이렇게 해서 모두 배로 다 미국에 보내고 오신 분들에게 다 나눠주고 목사님들 무료로 주는 것도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드디어 2월 4일 목요일 저녁이 됐어요 아마 목사님은 굉장히 마음을 졸인 것 같아요 도대체 몇 명이 나타날까? 그런데 사실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몇 명이 나타나든 뭐가 되든 저로서는 빨리 나흘을 끝내야 그 다음부터 내가 자유시간이다 일단 이게 끝나야 그 다음에 내가 뭘 하지 마음속에 이게 있으니까 집에 호텔에 가서도 매니스크립트 봐야 되고 봐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당에 차기 시작하더니 무려 한 250명 정도가 첫날 온 것 같아요 목사님들 성도들이 모두 놀라기 시작하고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님 요즘 부흥에 사람들이 이렇게 안 옵니다 아틀란타 집회는 다른데 유명한 목사가 와도 부흥에 사람 안 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감사한 것은 시카고 비행기로 2시간 워싱턴 그 다음에 그 옆에 엘라바마 주가 있는데 거기에 현대기아 차를 만드는 데가 있어요 어버니라고 하는데 이런 데서 3시간씩 4시간씩 차 타고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이런 데서 비행기 타고 차 타고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둘째 날에 셋째 날에는 한 120명 정도 첫째 날 오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고 마지막 날 이제 주일에는 더더욱 다 자기 교회 가서 예배드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몇 명이나 오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아까 이제 그 찬양하는 그게 마지막 주일에 예배드린 거예요 백여 명 정도가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00명 이상이 한 번은 이번 집회에 참석하고 가는 그런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소책자 300권 이분들이 6명뿐이 안 되는데 이거를 다 위번으로 해서 이렇게 다 싸고 오신 분들에게 정성스럽게 나눠주고 소책자 세트는 그냥 다 나가고 성경도 요청이 많아서 거의 다 소진이 되는 그런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1982년에 이제 캐나다에 갔다가 2년 반쯤 살다가 1985년 1월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공부하면서 단 한 번도 내가 목사가 돼서 미국의 아틀란타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가서 성경사경회를 한다 여러분 40년 전에 그런 생각이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그런데 이걸 들으려고 몇 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오고 하는 것을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우리 교회 유튜브 사역이 그 영향이 대단히 크구나 이런 것을 금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몇 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또 어떤 분들은 8시간씩 이렇게 자동차를 몰고 이 아틀란타 집회에 왔을까? 말씀에 기근이 들어서 그래요 말씀에 기근이 들어서 그런데 어떤 말씀이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러한 열망 때문에 온 거예요 제 설교가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저는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 순전한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에 순전한 젖을 먹어야 자라는 건데 말씀에 순전하다는 얘기는 섞이지 않은 거예요 다른 거하고 섞이지 않은 거 그걸 영어로 Sincere Milk Sincere Milk를 먹으려고 이분들이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오셔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그런 말씀이 뭐냐 교회에 가면 제대로 된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 교회에 가긴 가는데 제대로 된 설교를 들을 수가 없다 성경적으로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어렵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 가서 보니까 미국의 뉴욕에 어떤 한 분이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예배는 드라이아이스 스모크 내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제목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꽝꽝대고 그냥 뒤에서 하고는 뒤에다가 드라이아이스 갖다가 이렇게 탁 해가지고 그냥 아이스가 이렇게 범벅이 돼가지고 스모크가 올라오면 그거 좋다 그러고 꽝꽝대고 춤추고 그걸 예배라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게 미국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워싱턴에 있는 제일 큰 교회도 지금 그러고 있고 제가 이제 한번 취재를 가려고 해요 한번 가서 몰래카메라를 좀 들고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예배인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드라이클리닝 아이스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갖다 놓고 그러고서 그 안에서 춤을 추고 세상에서 풀지 못한 욕정을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다 풀고 이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가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예배 드리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예배 한번 드리려고 몇 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모텔에 투숙하면서 차를 몰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모두가 거의 모든 설교가 다 오순절 은사운동 뒤로 쓰러지는 거 기복신앙 예수 믿음은 잘 먹고 잘 산다 말씀을 강의하는 것을 듣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집회 후에 어떤 한 분이 제게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분 너무 한국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지난 18년 동안 할 수 없이 미국의 베프티스 절치 침내 교회를 다니신 분이에요 이러다가 이제 시원하게 한국말로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니까 이분이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암흑의 형제입니다 저는 엘라베마주 어버원에서 애틀란타로 올라와 아마 3시간인가 3시간 반 차를 타고 올라와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신 바이블 컨퍼런스에 참석하며 보낸 나흘간의 시간이 18년간의 저의 미국 이민 생활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참으로 감사드리고 이런 기회를 허락해 준 하나님께 더더욱 감사드리게 됐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만이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을 낳는다는 저의 외로운 신념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었다는 확신을 몇 년 전부터 목사님과 사랑 침내 교회 미디어 사역을 통해 갖게 되었고 오죽하면 한국 교회를 못 가겠어요 한국 교회, 그 어반에 한국에 현대, 기아, 자동차 직원들 많이 생기고 하니까 거기 침내 교회에서 큰 교회를 지어줬는데 딴 짓을 하고 있어서 목사들이 와서 그러니까 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미국 가서 한국말을 쓰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 사랑 침내 교회 이런 미디어 사역을 통해 먼 곳에서 이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어떻게 또 제가 알게 됐냐면 호텔에 가서 묵고 있는데 아침에 호텔에서 아침을 줘요 제 처하고 같이 가서 밥 먹으러 내려갔는데 그분이 거기 앉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바이블 컨퍼런스에 왔다가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 이야기도 하고 그 자매님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모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된 인연은 제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격려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잘 귀국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고 매우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애틀란타는 살기가 좋은 기후가 좋은 그런 조건이고 미국 내에서도 집값이 좀 싸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생활비가 싼 도시가 돼서 많은 한국인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적어도 아마 10만 명 이상의 교민들이 있어요 이번 일을 위해서 홍문광 목사님 교회에서 신문, 라디오 방송 또 어떤 분이 네이버 블로그, 미시, USA 등등에서 곳곳에다 다 광고를 내고 그런데 아틀란타 집회에 아틀란타에서 온 사람은 아마 제가 보기에 100명, 150명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 구원의 확신 그렇죠? 재림과 휴고의 복된 소망 그렇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전하고 왔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어쩌면 다 알고 있으니까 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마태공 11장 5절, 13장 9절, 13장 43절 계속해서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게 아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듣는 거예요 이번 집회를 마치면서 제 마음속으로 좀 다짐했습니다 제가 얼마를 목회할지 알 수가 없지만 남아있는 동안에는 오직 성경 말씀만을 강의하고 구원과 성화와 재림과 휴고와 부활 여기에 올인해야 되겠구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이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태봉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일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혼과 몸, 몸을 둘 다를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마태봉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약에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끝난 다음에 클리브랜드로 갔더니 다 모였어요 아이들이 우리 사위 둘째 사위만 오지 못하고 손자, 손녀 일곱 명 사위 둘, 딸 셋 해서 다 이제 모였습니다 게시록 13장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우리 가장 큰 사위한테 사위가 컴퓨터 뭐 이런 걸 하니까 너 AI 발전하는 거 이거 나 연구해서 오늘 좀 발표를 하라고 이렇게 이제 해서 그날 걔가 발표하고 그 다음에 제가 게시록 13장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다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글쎄 제대로 깨달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게 좀 농담으로 들렸나 난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아직 절실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서 아직 절실하지 않구나 내 아이들도 절실하지 않은데 딴 사람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둘째 사위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하는 그런 커다란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그래서 그거를 교육기관에 이렇게 팔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I가 발전하는 거를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저 그리스도의 시스템과 함께 연결이 돼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이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AI가 이렇게 해서 발전하고 학습이 어떻게 되고 지금 그거 해서 여기에만 정신이 가 있지 The other side 다른 쪽에서 이 모든 게 이렇게 발전하면 휴먼 컨트롤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까지 다다르지 못해서 제가 좀 답답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들으려고 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또 하나는 왜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 강의하는 것을 좋아할까 여러분 아신 것처럼 제 설교나 강의에는 유머라든지 예화라든지 이런 게 없고 그냥 무미건조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외에는 이게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거나 뭘 해갖고 쫙 빨려들게 하는 그런 게 없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설교를 좋아하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을 좀 한번 처음 듣고까지 이렇게 조망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산 사람들은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인간 역사에서 소수의 남은 자들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구했다는 게 제 머릿속에 이렇게 쑥 들어왔어요 11에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런 모든 행적을 기록한 건데 이게 다수가 아니라 소수예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 다른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러고 뭐 그렇게까지 성경 말씀대로 믿으려고 그러고 그러냐고 이런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떨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했던 것처럼 저 하늘에 있는 내 본양 그 본양을 생각하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받고 휴고받는다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겁을 주거나 아니면 다른 교회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의 팩트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성경의 팩트 그건 뭐냐 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받고 휴고받습니다 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받고 휴고받는다 이 소수에 들어가는 저와 우리 사랑 침례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남은 자, 남은 자는 영어로 랩런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랩런트 그림지 한번 가서 보시면 랩런트는 다 하늘 보고 사는 사람들 땅에 사는데 관심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 보고 저거 다 하늘 보고 있잖아요 하늘 보고 사는 그런 사람들 랩런트 성경 가서 랩런트를 찾으면 영어 단어 랩런트가 단수로 랩런츠, S가 붙은 건 없어요 랩런트만 나오는데 92에 구약에 대부분 나와요 86번, 신약에 6번 그런데 S가 없어도 단수 자체가 복수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번역을 할 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92회 랩런트 가운데 대다수의 용례를 가서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 어떤 물건들 가운데 남아있는 것들 밥 먹고 뭐가 남으면 남잖아요 여러분 그게 랩런트예요 남은 게 그런 의미로 랩런트가 대부분의 경우 쓰이는데 신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소수의 신자들을 랩런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랩런트 저와 우리 사랑 침략의 모든 성도들이 랩런트에 속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의 개념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대적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재앙의 심판을 가져와요 이렇게 재앙의 심판 가져올 때 살아서 남았다가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그 사회를 구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요 이런 사람들을 랩런트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사에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2사에서 10장에 가서 보시면 부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부강국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올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20절 그날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의 집에서 도피한 자들이 여기 나오는 야곱은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후로는 자기들을 친자를 다시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진리 안에서 의지하리니 남은 자들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강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비록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 중에서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정해진 멸망이 의와 더불어 넘쳐 흐르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나 하나님의 선민약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많았는데 그 중에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딱 100% 구원 받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남은 자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구원 받는다고 성경이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이 남은 자 개념은 어디에 가장 먼저 나오냐 신명기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신명기 4장 27절에서 31절 28장 62절에서 68절 30장 1절에서 10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비록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에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온 세상으로 쫓겨나가요 쫓겨나갔다가 남은 자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이런 개념이 그 안에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대원자들은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고 바빌론의 포로가 되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땅에 가서 살지만 그 중에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온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원한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까 봤던 2사에서 1장에도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군대들의 주께서 우리에게 아주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시대가 쭉 변천하는 가운데 시대가 그렇게 배도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래도 꼭 소수의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주여 하나님 말씀만 믿습니다 하는 그런 소수의 남은 자를 하나님이 꼭 남겨두신다 저는 우리 사랑침례교회에 속한 그런 모든 성도들 또 지금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린 이런 모든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남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자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 고통을 당하고 반역하신 자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산 거예요 세상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일가 친척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개의치 않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다 자세한 내용은 히브리서 11장에 가셔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저 사람들이 랩런트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개념을 로마서 11장에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었어요 자, 원래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고 여겨지는가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래서 바울이 나가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독 유대인들이 믿질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많이 믿는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9장, 10장, 11장, 3장을 할애해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해요? God forbid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 그래서 1절, 2절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여 아브라메시에서 난자여 베냐민 집하에 속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하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아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 대적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며 이르되 주여 그들이 주의 대원자들을 죽이고 주의 재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찬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대답이 그에게 무어라고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해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어놓으라 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배경은 열한기상 18장, 19장에 엘리아가 바알의 대원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들 다 태워버리고 이들이 완전히 진멸되는 그런 이야기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19장에 이세벨이 엘리아에게 경고하죠 내일 이 시간대까지 내 목숨을 내가 빼앗으리라 그래서 엘리아가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도망을 가요 이렇게 도망을 가다가 밤낮으로 40일 동안 도망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산 호랩에 갑니다 모세가 갔던 데 호랩산 엘리아가 갔던 데 호랩산 굴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굴에서 13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 엘리아야,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아가 이르되 내가 주 군대들에 하나님을 위해 심히 질투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수인 주의 원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원자들을 죽였기 때문이오며 나 곧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엘리아가 다 둘러봐도 자기 외에는 남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한번 엘리아의 심정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왕비가 사람을 먹어서 내일 죽이겠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40일 동안 도망을 해서 하나님의 사는 호랩에 갔는데 굴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가운데 지금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외에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15절, 16절, 17절에 세 사람을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엘리아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18절에 그러나 내가 나 하나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 이스라엘 안에 7천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7천명의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엘리아에게 하십니다 당시 남한국 유다, 그 다음에 북한국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남한국, 북한국 모두 명목상으로는 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사는데요 거긴 100% 하나님만 섬긴다 그래요 누구나 다 11조하고 누구나 다 절기 때 되면 다 짐승 끌고 가고 누구나 다 거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해요 지금 식으로 말하면 그냥 주일성수하고 누구나 다 11조하고 헌금하고 교회봉사하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다 교회 다닌 사람들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100%가 다 그런데 특별히 열지파로 이루어진 북한국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7천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 북한국 이스라엘의 어른수가 한 200만명은 됐을 것 같아요 북한국 이스라엘의 어른수만 아이들 빼고 20살 넘은 어른수가 한 200만명이 됐다 그 가운데 7천명만 바할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퍼센티지로 얘기하면 0.3에서 0.4%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말씀 다 종교생활을 했어요 절기 때 가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누가 봐도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200만명 가운데 7천명만 구원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구원 받은 자가 힘이 적었어요 그런데 그 구원 받은 자를 로마서 11장 5절에 가서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사도바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5절에 그런 주기와 같이 이 현 시대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미래하심을 통해 이렇게 선택해 주시는 그 사람들 남은 자가 있는데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두가 다 유대인, 이스라엘 선민,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 200만명 가운데 7천명만 구원 받았어요 누가 보면 13장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장 22절에 그분께서 도시들과 마을들을 지나가면서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하고 계시는데 그때 한 사람이 그분께 이루되 주여 구원 받을 자들이 적으니까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루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갈 수 없으리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문이 워낙 좁아서 못 들어간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려면 그냥 돈을 엄청 갖다 바쳐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이래서 들어간 사람이 별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13절 14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자들이죠 찾는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문이 워낙 이렇게 좁은 게 아니라 찾는 자들이 적은 것을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찾는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힘이 적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퍼센티를 따지면 0.3%, 0.5%밖에 되지 않는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올리브산 설교를 할 때 마지막 때 사람의 아들이 오는 데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24장 37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노아의 날들이 어떠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돌아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어떻다는 거예요? 먹고 사고 놀고 잠자고 이 땅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이거 생각하는 거 외에는 저 하늘을 바라고 뭘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는 라멕의 아들이고 무두셀라의 손자예요 그 나이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이 땅에 덮쳤어요 홍수 위에 그는 350년을 더 살고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2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족장들의 계보에 속했고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겔서 14장 14절 20절 이런 데 가서 보면 노아가 실제 생존했던 그런 인물이다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베드로서 2장 5절 가서 보면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의의의 선포자 의의를 선포하던 그런 사람이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보금을 선포하던 그런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세상이 어떠했나 거기 가서 보니까 창세기 6장에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걸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그리고 어느 면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생각해서 하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런데 마지막 때가 그런 때가 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술 그다음에 인간들이 행하는 문화 그렇죠? 행하고 있는 모든 악한 행습 동성애니, LGBT, 트랜스젠더 여러분 상상이나 해봤어요? 성을 어떻게 바꿉니까? 참 이번에 가서 놀랄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기도를 하는데 교회 다니는 할머니가 기도하는데 자기 손자가 이제 아들이 남자예요 이 아이가 남자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미친 일 아닙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여기 손자가 있는데 아버지 얘가 남자인 것을 꼭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지금 이렇게 미친 거예요 남자인데 무슨 남자인 것을 알도록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도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 순진한 할머니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미쳐 돌아간다 다 하나님 대적하는 쪽으로 노아의 시대하고 똑같아요 6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내가 참고 참고 참는데 더 이상 못 참는다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그의 날들 여기는 누구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20년 동안만 더 참겠다 120년 동안 그래서 120년 동안 노아의 나이가 48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의 선포자로 세우시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의의를 선포했는데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오직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받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게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 소수 그러니까 랩런트는 항상 소수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11장 7절 히브리서 가서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480세쯤에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하므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며 그것에 의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무려 120년 동안 선포했는데 들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또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17장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때는 또 어떤 때와 같으냐 로세 때와 같다는 거예요 로세 때와 같다 17장 28절 잠깐 보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마찬가지로 로세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로시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같이 쏟아져 그들을 다 멸하했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난 날에도 바로 그와 같으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을 받은 거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탄원합니다 하나님께 거기 의로운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의로운 자들까지 다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시겠습니까? 용서하겠다 45명 어떻습니까? 용서하겠다 40명 어떻게 해서 용서하겠다 3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하겠다 20명 어떻습니까? 용서하겠다 10명은요? 10명까지 내려갔어요 하나님이 그래 있으면 용서하겠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롯, 그의 처 둘, 그렇죠? 그 다음에 롯의 딸 둘, 둘이 있고 이미 결혼한 것으로 보이는 두 명의 딸이 또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여섯에다가 사위가 이미 둘이 있으니까 지금 최소 8명, 롯의 딸들이 더 있었으면 10명은 넘어갔을 텐데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롯과 그 다음에 그의 처와 그 다음에 두 딸밖에 없잖아요 나머지는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창세기 가서 보시면 창세기 19장 4절에 사위들에게 롯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19장에 14절에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자기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시리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였으나 그의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지금 이 시간에 재림휴고 이야기하면 저를 농담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목사 성도들이 엄청 많아요 조롱하고 저 사람 미쳤다 그러고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때가 로세 때와 노아의 때와 같이 선포를 해도 듣지 않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은 거 조롱을 감수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이런 모든 걸로 봐서 마지막 인간의 모든 지식이 말 그대로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바벨탑을 다시 한번 쌓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인간의 모든 악한 거 상상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18장 8절에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렇죠 예수구의 시대 십자가 보혈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살아남아 있으면 공중으로 채 올라간다는 휴고에 대한 믿음 그 전에 죽었다 해도 내 몸이 호련이 변화가 돼서 영화로운 몸으로 바뀐다는 부활의 소망에 대한 그런 믿음 하나님의 본성에 영원 무궁도록 참여한다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몇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세상 성경말씀 보금을 들으려고 한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친척들끼리도 얘기하기 어려워요 다 교회 다니고 하는데 얘기하기 어려워요 왜? 그런 얘기를 하면 벌써 분위기가 감지가 되잖아요 그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되니까 얘기를 꺼냈다가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좀 이래요 특히 재림의 소식을 전하거나 또 들으려 하는 자가 많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교회 또 목사들이 구원, 성화, 재림과 휴고 이런 거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늘 그랬던 거예요 늘 그랬던 건데 특히 마지막 때 현저하게 이게 눈에 띄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 노아처럼 불신 세상에 대고 외쳐야 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정말 하나님께서 유튜브라고 한 이런 좋은 플랫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이때 말씀 듣기 어려울 때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다시 한 번 하게 됐습니다 12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들은 기쁨으로 거둘 거다 눈물을 흘리는 일이 먼저 있어야 기쁨으로 거두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인공지능, 유튜브, 각종 SNS 이런 거를 세상 사람들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좀 많이 공부도 하고 전문가들도 우리가 좀 많이 데려오고 배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로 세상을 어떻게 하든지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의의의 도구로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고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도와주고 교회가 그런 쪽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쪽에 가서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기존에 컨벤션한 그런 방식 가지고 여러분 이런 걸로 해서 복음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와 여러분이 발굴하고 또 지원해야 된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이들이 있으시잖아요 아이들 정말 사랑하시면 아이들 주님께 인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가서 우리 아이들 손자, 손녀들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 번 정말 이 아이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대로 죽는다 그러면 큰일 나지 이런 생각 다시 한 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일에 말세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666에 대해서 이 목사가 가서 그걸 전하고 왔어요 애들하고 성경 피고 같이 읽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 다들 전문분야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게 적그리스도하고 무슨 상관, 여기까지 다 다르지 않으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아이들이 우리 말고는 누구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어요? 부모가 이야기해 주지 않는데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해 주겠어요? 세상 친구들이 이야기해 주겠어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와요 여러분이 정말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방치하면 안 됩니다 교회로 데리고 나오셔서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특히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거 좋아요 또 중책을 맡는 것도 좋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자기 아이들을 잃으면 다 실패하는 거다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아이들을 잃으면 다 실패하는 거다 교회와 국가의 좋은 지도자들 허락해 주실 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변화를 볼 때 특히 인공지능 같은 것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급속도로 발단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가 마지막 때다 이거 감지가 안 되면 정말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심지어 10년 전에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 시대가 되면 완전히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감지하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걸 가리시고 우리 교회만큼은 어떻게 하든지 소수의 남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우리끼리 이런 공동체를 만들고 미디어 선교하고 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작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멘 아멘